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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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안 다쳤어? 아, 진짜.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. 딴 데 가서 하지. 저, 업혀요. 병원 가게. 아, 아니에요. 그 정도는. 아휴, 괜찮아? 근데 둘이 연애예요? 예. 저 태주 많이 좋아합니다. 그럼 연애만 하세요. 지옥에서 온 시누이가 있는 집 안으로 우리 언니 못 보네요. 야, 조심해. 어, 그래. 아니, 이건 또 왜 들고 왔어? 아휴, 수요일 날 이상주님 오신다고 아빠가 집 정리 중이셔. 감동인데요? 감동하지 마세요. 그날 엄마가 소금 뿌릴 수도 있어요. 상민이 최근에 안 좋은 일 겪으면서 철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편이 좀 돼줘요. 어, 저 좀 바꿔주세요. 안부 이사 주방에. 됐어. 왜? 철들고 있다며. 나중에 하세요. 급한 거 아니야? 어. 왜? 오빠, 어디야? 나 아파. 나 좀 챙겨줘.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 갈게. 그것 봐. 지옥에서 온 거 봤잖아. 네. 나 빵Watch까 봐. 그래. 제이어스associ아 livesWhat once said 누굴